SK하이닉스가 올해 생산하기 시작한 HBM2E 디램은 TSV 기술이 적용되어서 데이터 처리 속도가 무려 1초당 460GB입니다. 그런데 아까 멀쩡한 반도체 구멍을 뚫는다고 하셨는데요. 그건 왜 뚫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먼저 반도체 패키지부터 이해해야 하는데요. 반도체 패키지는 크게 3가지 이유로 진행됩니다. 보호, 연결, 열방출 연결 과정은 반도체와 시스템 사이를 전기기계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이에요. 전원을 공급하고 전기신호를 송수신하는 통로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과정입니다. 보호 과정은 반도체를 특수물질로 감싸 외부의 전기적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반도체를 보호하는 과정입니다. 열방출 과정은 반도체 내부의 열이 밖으로 원활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이 이해가 잘 되거든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패키지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8단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1단계는 백그라인드라고 합니다. 웨이퍼를 뒤집어서 제품 스펙 두께에 맞게 웨이퍼 뒷면 두께를 갈아내는 공정입니다. 왜 얇게 만드는 거죠? 완제품 스펙이 정해져 있고 최근 제품들이 계속 소형화되고 있어서 얇게 만들고 있습니다. 2단계는 웨이퍼 쏘우. 웨이퍼를 낱개의 칩으로 분리해주는 공정입니다. 이제까지 웨이퍼가 원래 잘려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의 웨이퍼 위에서 여러 개의 칩들을 동시에 작업하고 그다음에 분리해주는 거죠. 잠시만요. 왜요? 제가 알기에 웨이퍼는 동그란데 다각형의 칩들을 분리하고 나면 꼭 가장자리에 남는 공간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식빵 둘레처럼. 네 예리하시네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더 작게 칩들을 만들어서 최대한 버리는 공간이 없도록 초미세 공정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웨이퍼 한 장에 1500 다이를 생산했다면 지금은 2000 다이? 이렇게 소형화시키는 거죠. 다이요? 앞서 얘기한 낱개의 반도체 칩을 다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웨이퍼에 수천 개의 칩, 즉 수천 개의 다이가 있습니다. 초미세 공정 기술 개발과 또 생산 효율성까지 둘 다 가져가겠다는 생각이시죠? 그러니까요. 네 두 가지 다 놓칠 수 없겠죠. 이제 웨이퍼가 분리되면 3단계는 다이어티 칩 공정이 진행되는데요. 낱개의 칩을 떼어내 기판 위에 붙이는 공정입니다. 4단계는 와이어 본딩 공정인데요. 칩과 기판을 금속 배선으로 연결하는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 이것 대신에 플립 칩 본딩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플립이면 그럼 뭔가 이렇게 뒤집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칩 바닥에 연결 범프를 부착한 후 바닥이 아래로 향하도록 다시 뒤집어서 기판에 붙이는 공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칩이 기판을 직접 맞닿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와이어 본딩은 칩과 또 기판이 와이어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데이터 이동 경로가 긴 반면에 플립 칩 방식은 연결 범프를 통해서 이동 경로가 단축되니까 그렇죠.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네 그렇죠. 다만 플립 칩 방식은 기판과 직접 맞닿아 있는 부분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단일 칩이나 칩을 수평적으로 이어붙인 구조에만 적용이 되고요. 와이어 본딩은 칩을 일일이 기판에 와이어로 연결하는 방식이어서 칩이 여러 겹으로 쌓여있는 적충 구조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특성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방식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5단계는 몰드고요. 열, 습기, 충격 등으로부터 반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칩을 특수 물질로 감싸는 공정입니다. 6단계는 마킹, 제품 일련번호 등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패키지 표면에 새기는 공정입니다. 7단계는 솔더블 마운트인데요. 마킹이 완료된 반도체 기판 뒷면에 볼을 부착하는 공정입니다. 이 볼을 통해서 반도체를 전자기기 내부의 PCB보드에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8단계는 소우 싱귤레이션 공정인데요. 볼 부착까지 완료된 반도체 기판을 낱개의 칩으로 절단하고 분리시키는 공정입니다. 이렇게 8단계를 거치면 우리에게 익숙한 완성품 형태의 반도체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드디어 반도체가 완성이 되는 건가요? 드디어 드디어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이제 테스트 과정으로 가는 건가요? 아직 말씀 안 드린 게 있습니다.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비밀이길래 이렇게 꼭꼭 감싸고 계신지 아까 4단계 와이어본딩과 플립칩 공정을 말씀드렸잖아요. 와이어본딩이나 플립칩 다음 세대의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놀라운 기술도 안 놀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충격적인 기술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반도의 반도체설을 모두 봤는데요. 디램 편에서 TSV에 대해 배우셨더라고요. 제가 약간 기억이 나는 건 겹겹이 쌓여있는 반도체 칩들의 구멍을 뚫어서 수직으로 전류가 흐르게 하는 것 이게 처음에 말씀하신 구멍을 뚫는 가정. 그거죠. 네. 기억하고 계시네요. TSV 패키지 기술은 아파트의 고속 엘리베이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존 와이어본딩 방식은 계단 구조랑 비슷해서 데이터가 오가는 속도가 느린 반면에 TSV 패키지 기술은 고속 엘리베이터처럼 데이터가 수직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 밖에도 TSV를 통해 패키지를 더 작게 만들 수도 있고요. 전력을 덜 소모할 수 있게 하는 등 반도체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패키지 공정의 성능 업그레이드가 여기서 나오는 거네요. 이럴 때 항상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1기가 바이트에 몇 초가 간다. 이런 거. 속도. 네. 속도. SK 하이닉스가 올해 생산하기 시작한 HBM2E 디램은 TSV 기술이 적용되어서 데이터 처리 속도가 무려 1초당 460GB입니다. 어느 정도지? FHD급 영화 124편을 1초 만에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이죠. 124편을 1초에. 초, 초, 초 현실. 124편을 시킬 수 있으며 145편 영상이 있어서 107강을 revisionặtука 후에 공 77 мира tså Q A L시 1초 24 26 26 28 202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